자활학이 시습지면 부령여로와 유붕이 자원박 내면 부령 낳고와 임불지이 부론이면 부력군자오와 유자활기윈야 효재요 이오 범상자 선의니 부로 범상이오 이오 장난자 미지유야니라 군자는 무본이니 본입이 도생하나니 요제야자는 기위인지 보녀인저 자활교원 영세기 선의니니라 증자왈 오일 삼성 오신하노니 윗모이불충우와 여부교이불신우와 전불습포에니라 자활토천승지구코대 경사이신하며 저룡이에인하며 저룡이에인하며 사미니신이라 자활제자 입즉교하고 출즉제하며 그니신하며 범해중우대 이치니니니 행유여력이여든 즉위양문인이라 자활현현오대 역색하며 사부모는 갈기력하며 사군오대 능치기신하며 여붕우교대 여붕우교대 어니유신이면 수알미약이라도 오피위지약이라 하리라 자활군자불중즉풀위니 학즉불곤이라 주충신하며 무부력이자유 과즉물탄개니라 증자왈신종추원이면 민덕이 귀후이리라 자금이문어 자공왈 부자지여 시박야아사 필문기정하시나니 구지여아 어겨지여아 자공이왈 부자는 운냥공검냥이 득지시니 부자지구지야는 기저이오인지 구지여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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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구지여인저 각자 사과를 주문해